지금 우리 초록회 회원 여러분들의 공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조금 시간이 좀 더 드려요.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잠시 후에 끝나는 대로 기념식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막갈용에서 우리 이혜리씨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혜리씨 무대부터 이렇게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계속 이어지는 분들은 또 이어가겠습니다.